안녕하세요. 낚시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채비가 편대인데 지렛대의 원리나 또는 시소의 원리라고 합니다. 편대의 강선 중에 한쪽 끝이 바닥에 닿고 또 나머지 한쪽 끝을 들어 올리면 바닥에 있는 한쪽 끝을 축으로 삼아 채비가 올라온다. 그게 지렛대의 원리 또는 시소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갑론을박 말씀이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소의 원리가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지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테스트하려고 수조를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저희 큰딸 머리띠입니다. 수조의 아랫부분을 고정시킬 도구가 없어서 일단 저희 큰딸 머리띠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찌를 맞춰놨는데 보시면 함록이 따져 있습니다. 찌제어는 4g 정도 나가는 찌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찌 몸통이 있고 나노추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아래에는 편대를 사용을 해서 공중에 띄어서 한몫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대는 대박합서 편대 0.4g을 지금 장착을 해놨고요. 이 채비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몫 맞춤에 지금 두목에서 거의 세목 살짝 노출될 정도로 찌를 올려놓고 채비를 바닥에 안착시켜놨습니다. 보시면 제가 한쪽에다 바늘을 달아놨고요. 바늘을 끌어올릴 가나다란 목줄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상태가 한방 한몫 맞춤에 두목 노출입니다. 두목 노출에서 편대가 바닥에 살짝 닿아있고 바늘은 제가 일부러 한쪽만 달았습니다. 테스트하려고 바늘이 닿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바늘만 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살살 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라가죠? 당겨집니다. 보셨는진 모르겠는데 살짝 한쪽이 먼저 뜨고 그 다음 나머지 한쪽이 떴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뜹니다. 일단 한목의 두목 낚시는 반착도 바닥에 잘 안되고 한쪽이 살짝 먼저 뜨긴 하지만 동시에 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자 오링을 하나 추가해보겠습니다. 현재 소자 오링을 하나 추가한 상태입니다. 뜯은 액션이 어떻게 되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쪽이 살짝 뜨고요. 나머지 한쪽은 바닥에 닿아있죠? 오른쪽은 각도를 보시면 닿아있습니다. 한쪽이 살짝 하면서 요정도 각도가 되니까 같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각도의 변화를 잘 봐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소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소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한목 맞춤에 두목의 소자 두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목의 딸까락 소자를 시키고 거기다 소자 하나 더 받고 하는 낚시 상태입니다. 반을 한쪽을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보다 각도를 점점 더 유지를 합니다. 소자가 아닌 중자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맞춤은 소자 두개에 중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각도가 어떻게 가나는지 자 한쪽으로 오르기고요. 쪽 바늘을 유지합니다. 한쪽 귀가 바닥에 닿은 걸 유지하고요. 아까보다 각도가 더 커지죠? 네 더 커지면서 더 커지면서 더 커진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옵니다. 이번엔 중자가 아닌 특대 특대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특대면 대략 대략 중자 두개 소자 하나 무게거든요. 또 각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바늘 들어 봅니다. 자 들고요. 한쪽이 유지를 하죠. 네 각도가 점점 커집니다. 유지하는 각도가 커지고요.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떠오릅니다. 박은 김에 특대 하나를 더 넣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특대 하나를 더 넣고 그럼 특대 두개 중자 하나 소자 두개 무게가 되겠습니다. 각도가 다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웁니다. 자 바늘을 띄우고요. 한쪽 귀가 버티고 자 아까보다 각도가 더 커지죠. 각도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편대의 지렛대 원리 또는 시소 원리에 관해서 테스트하는 걸 같이 보셨습니다. 결과로는 가장 가볍게 한몫 맞춤에 두목을 했을 때도 순간적으로 같이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이라도 한쪽 편대 바늘 귀 쪽이 유지가 되는 걸 보셨고요. 거기에서 아래로 누르는 무게가 점점 추가가 되면 될수록 이 휘는 각도가 점점 커지는 걸 같이 보셨습니다. 이 테스트를 결과로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되는 걸 같이 한번 보셨고요. 가볍게 했을 때는 한몫에 두목 맞춤이라든지 사실 양쪽 편대 귀 끝도 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낚시는 한몫을 따서 기본 딸가닥을 시키고 두목 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양쪽 편대 귀가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니까 그 정도부터는 충분히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칠비가 올라온다는 걸 같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테스트를 마치고요.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낚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